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 그동안 내 식구가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보지 못했다는 가족. 아빠가 여행지를 검색하는 사이 엄마는 여행 가방을 꾸리느라 분주합니다. 여행을 앞두고 설레는 건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우도 자기 짐을 챙기느라 바쁩니다. 선우야 여행가는데 기분이 어때요? 몰라요. 한 번 더 안 가봤잖아요. 영아 여행가는데 지금 기분은 어때요? 이 정도. 아이들도 모두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영광이가 한쪽 구석에 있던 곰인형을 챙겨 놓습니다. 곰인형은 왜 챙겨요? 챙겨야 돼요. 왜요? 그냥 좀 푹 자죠. 이거 안고 자는 거예요? 밤에? 영광이는 그냥 이거 없으면 못 잤대요. 아, 진짜네요? 네. 가족 여행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시종 웃음이 떠나지 않는 집안. 아, 내가 보면 밤에 영광이 맨날 이렇게 났어요. 이른 아침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관광공사. 약속 시간을 맞춰 여행을 떠날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행에 참가할 사람들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대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여행을 위해 먼 지방에서 달려왔다는 조경수 씨. 어디서 오셨습니까?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아, 부산에서요? 네. 아니, 우리 여기.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멀리 나오기는 처음이죠. 이렇게 멀리 나오신다는요? 상당히 기대해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찾나다니라서. 저마다 사연을 안고 아홉 가족, 서른 네 명의 즐거운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게요. 여행 출발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평소 이동의 어려움으로 여행의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한국타이어의 후원으로 진행된 2박 3일의 가족여행입니다. 이번 여행지는 강원도 일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여행지로 개발되지 않은 숨은 관광지가 대부분입니다.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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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저거 왜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는지. 2놈이 되고 흥해지게 오늘은 어제보다 이만큼 더 행복할 거야 빨리라 가족들이 함께하는 첫 여행지는 강원도 인재군 북면의 코스모스 공원. 넓은 들판을 수놓은 듯 온통 코스모스로 가득한 이곳은 인재군에서 조성한 코스모스 공원 중 하나입니다. 가을 바람을 따라 춤추듯 출렁이는 코스모스 길을 걸으며 잠시도 꽃에서 눈을 떼지 못한 가족들. 이렇게 많은 코스모스가 있는 걸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요. 여기를 보세요. 영광이와 아빠는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배경삼아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꽃밭 가득 퍼지는 향기에 취해 어느새 기분까지 즐거워진 가족들. 아름다운 코스모스를 보면서 가족들의 얼굴에도 활짝 꽃이 폈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 저는 좀 넓적한 코스모스. 저는 좀 넓적한 코스모스. 저는 좀 넓적한 코스모스. 아, 넓적한 코스모스가 예쁩니다. 창고 아, 너무 맛있어.